박근혜,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박수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론자 윗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이 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